자 이제 그 저희 노테이션에 대한 서로 약속을 이제 지금까지 한 거고 제목을 보면 슬라이딩 프리딕트 라고 뭐 이 있을라 왜 이런 표현을 했냐 하면 어 타임 신호에서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사실 지금 이런 어 이런 그 뭐 이 시계열 데이터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청크 각각의 청크가 청크가 여기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것이 이쪽 뒤 이렇게 뒤로 뉴론으로 이렇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 윈도 사이즈 만큼의 개수 뭐 여기가 10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0개 10개 10개씩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t 플러스 3의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t 플러스 3의 결론을 내리는 내림에 있어서 제가 지금 시각 그 전 그러니까 이걸 뭐 3개 또는 4개라고 보입니다 게 타임 청크 또는 슬라 세 데이터를 보고 보고 압축을 한 다음 뭐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두 번 한 거죠 레이턴 스페이스의 기반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겠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구조를 어 저희가 디자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지금 에 뭐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데이터 포인트가 아니라 타임윈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블록을 또는 그 슬라트를 현재를 포함한 4개 정도로 고려하겠다 뭐 이 여기보다 더 데이터가 있겠지만 이것은 영향이 미비하다는 가정을 한다면 뭐 이것은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일러스트레이션 하는 것은 세계 또는 지금 현재를 포함하면 4개까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더 베스트 퓨 뭐 여기라면 뭔 이걸 뭐 날짜로 하면 며칠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 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그림으로는 비주얼라이션 이렇게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딩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렇게 t 플러스 4를 고려하기 위해서 t 플러스 4의 데이터는 물론 그때의 타임윈도에 해당하는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포인트뿐만 아니라 4개를 하는데 이제는 여기는 고려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4개만 고려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슬라이딩이 된다는 것이 이런 의미 슬라이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다음은 이렇게 를 봐서 여기를 보겠죠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그리고 또 슬라이딩을 하면 여기서는 어 여기에 데이터가 쭉 흘러와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어 3칸을 더 갈 수 있다는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구조를 여기가 뭐 2 2 2 개수가 중요한 이거는 유저가 디파인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지금까지 한 것을 좀 더 그 일반화를 하면 파이 나이트 리스폰스 모델이 됩니다 파이 나이트 리스폰스 왜냐하면 어 지금 일어난 것은 어 지금 아웃풋은 그 몇 엔데이죠 이제 이것의 개수를 n개 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것의 개수를 예 그것이 오늘의 어 영향을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예 오늘 어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파이 나이트 합니다 그래서 또는 윈도우 사이즈 돈 위트가 n 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 나이트 하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n 을 1로 할 건지 3으로 할 건지 10으로 할 건지 100으로 할 건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디파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뭐 과거의 데이터가 과거의 데이터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플리케이션 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가 오늘 이라고 하면 오늘의 오늘이면 어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그 가정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데이터가 앞으로 5일 5일 후 까지는 영향을 미치지만 6일 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파이 나이트 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어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을 그리고 e f 라는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빌드업한 이란 네트워크를 통해서 f 또는 이것이 웨이트가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펑션 어플록시메이터의 그것을 에스티메이션 하겠다 가 되는 것이고 이 n의 개수는 이 그림에서 보면 3으로 제가 디파인을 해준 겁니다 디파인을 디파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히스토리에 대한 영향력이 크면 네트워크이 훨씬 더 길어져서 복잡해지겠죠 복잡해 질 겁니다 어디까지 이론 상호란 이론 상호 로는 무한히 예를 들어서 그 무한한 예전에 있던 어떤 데이타가 지금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면 그것은 파이 나이트 한 리스판스가 아니라 인피니 탈 리스판스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식으로 쓰면 여기가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 이 이러한 가정을 네트워크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웨이트가 거의 이론적으로 무한히 많다는 거죠 무한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시스템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학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시간이 멀어지면 줄수록 그 영향력이 약해지고 약해질 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시스템을 논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또 무한히 많은 것을 이렇게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인피니 리스판스를 또 굳이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 건데 우리는 인피니 탈 리스판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싶은 프레임 워금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그 영향력이 클지 작을지는 데이터에서 학습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렇게 되면 선이 무한계가 되고 이것을 그 어 그 실질적으로 임플레멘테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 스마트한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나온 구조가 다음과 같습니다 어 우리가 인피니 탈 리스판스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x 가 인 푸십니다 그리고 아웃 푸시고 지금 보면 x의 무 이만큼이 영향을 결국은 그 영향이 작은지 큰 지는 모르겠지만 영향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이것을 만약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다시 뭐냐 y를 계산하는데 yt 를 계산하는데 y의 t 마이너스 1이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리컬스 리컬트 하게 그러면 그러면 지금 yt 마이너스 1은 f의 x t 마이너스 1이고 yt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쭉쭉쭉 내려가면 y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1 결국은 이것은 이것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t 마이너스 무한대의 데이터도 리컬트 하게 리컬트 하게 현재의 y의 영향을 주고 있다면 구조적으로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리컬시브 한 거고 리컬트 한 거고 오토 리그레션 리그레시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 이제는 좀 고런 키워드들을 예 그리고 구조적으로 여기는 구조가 네트워크 무한히 많아야 하지만 여기서는 네트워크 파이 나이트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차이점은 뭐냐면 yt 를 계산하기 위해서 t 마이너스 1에 대한 아웃풋이 다시 인풋으로 피드가 되면 되는 거죠 피드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y0 는 y1 을 만들 테고 또 2 를 만들 거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 고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토 리그레시브 하다 라고 하고 이론적으로는 아웃풋은 현재 아웃풋은 모든 과거의 데이터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인피니트 한 리스판스가 맞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무한대의 네트워크 있는 것이 아니라 파이 나이트 한 네트워크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t 를 하는데 t 마이너스 1 이러면 이제 마커비안 프로퍼티와 관련이 있을 것 마커비안 프로퍼티 와도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또는 미래의 바로 그 t 플러스 1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t의 정보 나의 그 y 가 충분하다 이것이 여기서도 표현이 되는 것이고 마커비안 프로퍼티와 또 인피니트한 리스판스 에서의 어떤 리컬시브 한 오토 리그레시브 한 리커런트 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련돼서 좀 이해를 한꺼번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피니트한 리스판스 에서 오토 리그레시브 한 것을 구조적으로 네트워크로 표현을 해보면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쭉 들어왔죠 여기는 일단 일단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현재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것이 여기에 값이 정보가 추가가 되어야겠죠 추가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선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선의 개수는 무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이 타고 구조가 간단하고 심플하고 현실적으로 인플루 멘테이션 할 수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모든 데이터를 다 담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지금 오토 리그레션 하게 제가 했기 때문에 또 시간이 더 흐르면 이렇게 또 흐르면 또 이렇게 지금 아웃풋 그 직전에 아웃풋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아웃풋을 내는 데 어떤 그 정보로 들어가는 그 구조를 시간에 따른 애니메이션 으로 계속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리컬션 하게 오토 리그레시브 한 네트워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복잡하게 네트워크를 표현을 하면 네트워크를 이렇게 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모든 컴퓨터에서 다 보여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 칼럼들은 다 동일한 거죠 지금 동일한 겁니다 이 시간이 바뀐다고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것들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트워크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서 특징적인 것은 그전 아웃풋이 여기에 피드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 이게 이 선이 여기로 가던 여기로 가던 여기로 가던 이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제가 특장 하나를 정한 것이고 의미는 과거의 아웃풋이 현재의 아웃풋을 계산하는데 어느 네트워크로 정보가 전달된다는 정도로만 이 화살표를 연결된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유 Islam 무엇이 배우고 그리시 되는 욕